동사, 형용사 을 수밖에 없다 니 루파에 호에 꺼라 부자 때 바오고 쇼이 부자 때 배보히또헤이 마침 탁래 을 수밖에 없다 마침 나 탁래 을 수밖에 없다 가, 지난주 수업이 왜 안 왔어요?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수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기쁠 수밖에 없다 제헤도 거액 프로점모 액샷에 버수바스 거래 포리바렐 못해 번돈 고빌 호텔 받더 회사 바빠서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바빠서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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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먹다 하시 웃을 수밖에 없어요 많다 어네 먹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다 아미 플랫도 아미 플랫도 아미 플랫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미 샤하쥬 코드에 파리 나 킨도 클란토 호대. 클란토 호아 절올 빠야네. 듣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살 수밖에 없다. 쓰다. 릭훈. 쓸 수밖에 없어요. 렛아 차라 아마리 꼰 우파에 نہیں. 자다. 잘 수밖에 없어요. 아마리 꼰 차라 꼰 우파에니. 좋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 바쁠 수밖에 없다. 만들다. 만들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맵다. 마쉬라다. 매울 수밖에 없어요. 이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아마리 공부하겠습니다. 사 Brit کی 일하면서 공부도 하니까 별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자동차 열쇠를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다 밀려서 비빔밥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더 빠른 것으로 신집할 수밖에 없어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어제 늦게 퇴근했어요? 네 일이 많아서 다 하고 가느라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 어제 계속 집에 있었어요? 네, 아이가 아파서 계속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나, 네 작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이틀 10분이 퇴근할 수 있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도 걸어가고 싶었지만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오산이 집에 오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sauces 일하여 네,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dabei인가요? 네, 여러분, 이 신동차역에 대해서는 분알한 상황이 아닌 아닌가? 감사합니다.